어이구 학신이 어이 아따 날씨 좋구만 아따 날씨도 아따 좋은데 다방에 커피나 한잔 시켜먹었구나 저기 꽃다방 미쓰림이 새로 왔다 하던데 키키키키키키키키 아따 어이 여기 양천이 그 뭐냐 그 거기 거시기 어이 여기 좀 쌈박아내라 그 새로운 입담해라 어 어 커피 한잔 얼른 해갖고 얼른 시원하게 해갖고 얼른 오셔잉 그때 그 뭐냐 그 타노스 같이 생긴 강 안 돼잉 시원하게 커피 한잔 딱 땡기고 날씨가 좋구만 아따 일수가 요즘에 장시가 안 돼 아이고 어디 뭐 무슨 필요해 필요해 안 필요해 어 어 기다려 아이고 안 누웠다 야 네 얼른 오셔잉 에이 아따 인기가 좋다던지 뭐를 너무 잘해 아 너무 매워 오빠 으악 안 돼 아 어 어 어 뭐지 어 아따 이거 뭐야 제트컵이야 어제 너무 많이 집어넣었나 아 안지를 못하겠네 아따 아따 너 희법운동 많이 했다 아니 너무 많이 집어넣었나 이거 잠깐 오메오메 어디 갔었구나 오메오메 누가 배달 안 샀어 어 타노스 타노스 그때 어벤져스 삐삐 칠 뻔 했잖아 어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오빠 잠깐만 아 그걸 치고 타끼 어깨가 너무 어깨가 너무 양말을 과라구 양말이 과라구 밥은 묵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내꺼 다 터 응 안 터 응 아 아 아 자 그 다음 짜자잔 아 맺는 거 집에다 당근, 감자, 양파 당근, 감자, 양파 우리 협찬은 안받았잖아 이게 다 나왔어 오뚜기가 이 방송은 이 정도는 준비해놨으면 안돼 썰기는 해야하니까 지금은 안해줍니다 육두기네 입금하세요 팥김치 맛있어 그 다음에 불을 올려야해 넣는것은 개취 아닙니까? 왜 형아가 해 저 어린새끼 시켜 방제 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큼직큼직하게 너무 크다 너무 크긴 한데 이 정도씩 하면 되잖아 응 이 정도씩 안그래? 방제 그냥 방제도 그냥 나이스 나이스 밥 카레 나이스 카레 맛있다 나이스 어머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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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실거라면 마포대교는 잘 들었다 이렇게 싸면 되겠다 여기에다 놨지 이렇게 형님 브로콜리를 양파를 넣고 어? 이거 보면 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바로 유튜브각이란 말이야 들려요 들려요 여러분들 이제 들려요 들림 어 이게 또 왜 고기 넣어 고기 넣은 다음에 조금만 더 벗가줄대 우리가 양파를 많이 벗갔으니까 어 뭐야 그거를 왜 그렇지 이게 바로 유튜브각이란 말이야 의도했지 형님 의도했잖아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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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그렇지 좋다 좋다 그런 자세 좋다 음 아 오늘도 실패 아니거지 내가 봤을때 이거 컨셉 성공이네 이거는 확실해? 응 난 이거 소금만 쳐도 먹어도 되겠어 자 그 다음에 형님 이거 넣으면 돼 이거하고 이거 두개 다 넣으면 돼 전체 다 예 전체 다 자 어차피 브로콜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넣는 거니까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아예 그 다음에 당근 음 당근 넣고 당근 자 당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브로콜리 스탑 브로콜리 스탑 브로콜리 스탑 아 진짜 브로콜리는 우리가 브로콜리 넣는데 지금 지금 넣으면 식감 다 죽어요 브로콜리 마지막이라니 다시 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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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살려 빨리 살려 브로콜리 마지막이라고 어 살려 살려 브로콜리 마지막이더라고요 어 이게 지금 너무 흐물흐물해져 아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그 색감 식감이 있으니까 자기가 물 이제 물러야 돼 물 좀 잠길.. 살짝 잠길정도 됐어 됐어 어 잠기게 어 아 근데 그거 어 많이 그리고 가마솥이라서 와아 멍이 멍이 짝짝 카레가루 넣어도 돼 아 카레가루 아 맞다 자 해봐 자 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살살 뭉치지 않게 어 어 아우 그러면서 양을 또 조절하면 되니까 어 응 그거도 두고 어 응 보새티킨기 끝까지 올려봐야지 잘 저어줘 아마 내가 와 냄새봐야 뭔지 어 카레 냄새난다 으헤헤헤 미쳤다 와 카레도 만들어 보고 기분 좋아졌어? 어 응 카레도 우리가 만들어 보고 야 이거 더 넣어야 돼 네 응 오빠야 믿고 조금씩 하면서 맞추게 응 하면서 맞추게 차차차차차 야 요거다 요렇게 따아 뭔가 좀 질어야 돼 카레는 어 어 걸쭉어니 그래야지 어 좀 좀 더 걸 죽여야 되겄다 좀 더잉 응 그냥 위에다 총총총총총 뿌려 그렇지다 어 좋았어 만약에 이게 좀 더하면 물이랑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해갖고 하면 된다더라고 어 만약에 좀 너무 진하면은 응 뭉친 가루가 좀 있으니까 잠깐만 불을 좀 내줘줘 뭉치진 않았어 뭉치진 않았어 그럼 흩어져 뭉치면 살고 아니 살아야 되는데 어 그럼 살아 잘 살아 그래 고마워 고마워 사사사사 사사 사사 어 이제 브로콜리 어 브로콜리는 내가 먹고 싶어도 내가 먹고 싶어도 엄마 이거 바로 빨아야 되겠다 바로 아니 바로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 무슨 뚜껑을 갖다가 브로콜리를 하나 한 개를 먹어볼까 살짝만 브로콜리는 살짝만 덥히면 되네 응 킹 아 밥을 받고 이야 수꾸라고 저꾸라 파김치가 없는게 아쉽네 파김치랑 먹으면 그렇지 파김치랑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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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스 없는 아유 아유 우리가 준비했지 카레에는 바로 파김치지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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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양파하고 청양고추 어머니표 집된장 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 서뚜껑에다가 예 카레 라이스 아하우 나이스 아 예 이렇게 만들어갖고 예 묵어보겠습니다 맛없으면 맛없다 맛있으면 맛있다 우리는 전문 먹방이 아니니까 어 그리고 우리가 또 처음 만든거니까 맛없으면 맛없다 솔직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라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잘됐는가 어 일단은 합격이네 일단은 이 농도 어 아 또치 비벼먹는 스타일인갑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떡고 먹는 스타일 좀 음 저도 브로콜에만 먹어볼게요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금 안 넣기 잘했네 음 소금 넣었으면 어 맛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카레를 좋아해서 음 나도 좋아해 음 음 음 고기 잘 익었고 음 감자 잘 익었고 음 음 음 음 음 음 양파 음 음 음 이거 도착이 여기 잘하네 파김치 파김치 음 음 음 음 음 와 또 근데 좀 신기해 우리가 이래갖고 만들라고 먹는게 야 진짜 맨날 우리 사 먹기만 했지 누가 해준다고 먹어야 해 진짜 이거 어떻게 이게 되는구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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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특한 향 때문에 음 집된장 고추 매워잇님 어? 청양고추여잉 아 아 짜증나 내가 먹다놈은 고추인줄 알았음 아 낙 매운거 그만 먹었어 아 아 진짜 남잔주야 아 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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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소리 봐라 역시 카레는 엄마 파지제 파지 파지제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지 내가 밥을 할래 한 공기 반에 두 공기 남았거든 이게 대접이 크잖아 와 형님 운동해야 쓰겄어 응? 방금 배 계속 나오겄네 운동해야지 할 거예요 음 밥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배불러 아 배불러 와 배불러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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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쓸쓸 에 마무리 해볼까요 마무리 GA